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용인스타디움입니다. JTV10의 뭉쳐야 찬다 축구대회. 어쩌다FC와 경인축구회의 시조 1, 2위 결정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경인축구회는 그야말로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이고요. 피지컬이 전부 다 상당히 좋아요. 선수들 못지않게 몸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는데. 두 팀 모두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났고 2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지금 모습은 또 어떨지도 기대가 되면서.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경인축구의 선축으로 시작된 전반전입니다. 과연 누가 조 1위로 8강에 올라갈 것인지. 너무 쫓아가지 마, 쫓아가지 마.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안정환 감독은 일단은 오늘 양준혁과 김재엽, 하태권, 김용만. 벤치에 있던 선수들을 대거 지금 기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안정환 감독이 주전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좀 안배를 시키고. 또 그동안에 못 뛰었던 선수들을 또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또 동기부여가 상당히 지금 잘 돼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용병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벤치에 있었던 선수들은 이제 뛰고 싶은 욕구가 많았을 텐데. 그럼요, 여태까지 지금 경기를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 했을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본인들의 기량을 보여준다면 주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걷어내고 있는 하태권입니다. 그렇지. 뭐 저 경인축구회가 워낙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결승을 간다면 결승에서도 한번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팀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볼 터치하는 게 상당히 지금 안정돼 있어요, 전 선수들이. 네. 오른쪽, 왼쪽. 지금 역시 우승후보당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경인축구회입니다. 중간에 하태권 좋아요, 하태권 좋아요. 지금도 하태권 선수가 지금 그 각을 좁히는 아주 노련한 위치를 선정을 잘했습니다. 영철이 끌고 나왔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하이, 하이, 하이. 야줘, 나. 빨간색 들어가, 들어가. 전진 패스 중간에 걸렸고요. 뒤에서 밀었습니다, 밀었습니다. 뒤에서 밀었습니다. 굴러기는 잘해. 프리킥. 비켜. 비켜. 돌아섰습니다. 이용대. 그러나 볼 뺏깁니다. 숨이 빨리 들어와야 되겠죠. 왼쪽으로. 그러나 길목을 잡고 있는 하태권입니다. 이용대, 이용대. 오른쪽 보나여 김재엽이 있습니다. 김재엽. 반대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간다, 간다. 어째다이프 씨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는 선수비 후 공격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좋아, 좋아. 길만 막아. 지금. 이렇게 다짐해. 지금. 이렇게 다짐해. 이렇게 다짐해. 이렇게 다짐해. 이렇게 다짐해. 이렇게 다짐해. 앞으로 선진 패스. 핸드볼 파울이죠. 42번에 닭발집 사장님, 우리 김덕규 선수. 핸드볼 파울이 나왔습니다. 급하게 안 해도 돼, 급하게 안 해도 돼.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김재엽의 브리킥. 들어가 있어, 들어가. 못 나오게, 못 나오게. 붙여, 붙여요. 붙여, 괜찮아. 김재엽의 브리킥. 김재엽이 안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헤딩. 뒤에서. 슛, 골. 이대훈. 이대훈 선지 골입니다. 슛. 여울라. 야, 야. 여울라. 야, 야. 야, 야, 야. 이용대 선수와 경합을 잘해줬고요. 집중력이, 집중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시 이대훈 선수예요. 예상을 뒤였고 어쩌면 부시가 먼저 골을 넣습니다. 좋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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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까지 올라가네, 발이. 이대훈의 선지 골입니다. 지금 경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 발전을 하는 모습이 지금 어째다이프시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경기, 한 경기 하면 할수록 선수들이 실력이 더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냐, 아냐. 하태권입니다. 수비에서 하태권. 좋아요. 괜찮아요. 볼 뺏겼죠. 앞으로 업사이드 아닙니다. 업사이드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안쪽까지 슛. 슛! 됐죠. 앞으로 업사이드 아닙니다. 업사이드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안쪽까지 슛. 슛! 안쪽까지 슛! 슈퍼세임은 김동현. 김동현 선수 슈퍼세임이에요, 두 번째. 아주 강력한 선망이 나왔습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위험합니다. 계속 수비해야죠. 김동현의 멋진 선망. 뛰, 뛰, 뛰. 뒤로 올라갑니다. 다 와야지 됩니다, 다 와야지 돼요. 위험합니다. 슛! 슛! 다시 김동현. 걷어내고 있는 이홍철. 걷어내, 걷어내. 그냥 걷어내. 이용대 볼 지키죠, 볼 지키죠. 몸싸움, 몸싸움. 반칙 아닙니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빨리 차, 제발. 지금 김동현 선수가 빨리 차, 제발. 선수들은 횟수를 올릴 때까지 끝까지 해야지 됩니다. 네네. 지금 뭐 경기내 축구회가 터질 듯 터질 듯 골이 안 터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슛! 다행입니다. 오케이. 하진솔. 가운데로. 다시 하진솔 선수입니다. 체력 안배를 하면서 뛰어야지 됩니다. 길게. 그럼 볼 뺏어내고 있는 이홍대. 길게 걷어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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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글자, 글자. 좋은데? 돌파를 좀 해라. 맨 패스만 하냐, 어떻게 해.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이제 섣불리 공을 뺏으러 나가지 않아요. 이런 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쉬는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중호 선수, 격인 축구의 총무입니다. 나가야지 됩니다, 나가야지 돼요. 가운데 위험합니다, 슛. 가운데 위험합니다, 슛. 가운데 위험합니다, 슛. 들어갑니다. 저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걸 감아차네. 저 뒤에서. 우리 수비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멀리서 중거리 슛으로 승부를 보내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쩔 수 없는 골이야. 괜찮아, 오케이.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C조 1, 2위 결정전. 준영. 어쩌다FC와 경인 축구의 대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영. 상대방 선수들이 지금 프레싱을 강하게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뺏겼습니다, 뺏겼습니다. 나가야 돼요, 영철 선수. 자, 반대쪽으로 헤딩. 자, 반대쪽으로 헤딩. 자, 반대쪽으로 헤딩. 헤딩. 이중호 선수의 추가 골입니다. 조기 축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엘리트 선수들이나 나올 법아. 크로싱도 상당히 강한데 헤딩 슈팅까지. 정말 아주 좋은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비기기만 해도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인 축구에 반드시 이겨야만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쩌다FC 후반전입니다. 후반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쩌다FC는 자신감을 가져야지 돼요.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지켜. 축구가 아니고 지금 각 종목의 레전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잘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경기에 임해야지 됩니다. 진솔. 형,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측면으로 갑니다. 진솔. 형,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진솔. 진솔. 하중솔 반대쪽으로 깊숙하게. 다시 올려줍니다. 살짝 안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밀어갑니다. 신나갑니다. 최현호 선수. 아주 유지의 인물이에요. 와우. 이용대 돌려놓습니다. 헤딩으로. 이대훈. 지금 볼 정탈전. 이대훈이 뺏었어요. 이만기야. 그러나 뒤에서 가로챕니다.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막아, 막아, 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수비 라인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경인축구회인데요. 측면 돌파합니다. 김선모. 2대1 롤피스 받고 있고요. 가운데 지고 들어갑니다. 최현권. 박스 깎은 데서. 나와야지 돼요, 나와야지 돼요. 숨이 멈춰. licetzer아 ثc. 박스 깎은 데서. 슛. 공박, 공콕. 자 이번에도 공간을 열어줬잖아요. 지금도 슈팅을 때리는데 박재호 선수의 그런 슈팅이 인스텝 슈팅이 아니고 골킴을 보고 인프런트로 감아서 저건 엘리트 선수들이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빨리 내려가야 돼 빨리 내려가. 경력들이 20년, 30년 된 선수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경인 축구회에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1년 전에 11대0으로 졌던 경인 축구회거든요. 그러나 지금 2대1로 물론 한 골 지고 있습니다만 아주 팽팽한 승부를 겪히고 있는 어쭈다이프 씨 잘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전체가 다. 때려, 때려. 가운데서 최현호. 그러나. 최현호 그러나. 슈팅 조심해야지 됩니다. 잘 뺏었습니다. 고고고고고. 그냥 마탈수어, 마탈수어. 중골이 조심해야죠, 중골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마탈수어, 마탈수어. 이만기 잘했어요, 잘 버졌습니다. 잘했어요, 잘 버졌습니다. 모태범, 모태범 경쟁입니다. 공격 2명, 수비 2명. 모태범 경쟁입니다. 공격 2명, 수비 2명. 간다, 대박, 대박. 태범 가자. 태범, 가요. 됐어, 됐어. 태범, 태범, 태범. 태범, 태범, 태범. 수비 3명째 들어옵니다. 이대훈. 이대훈 중으로 이대훈. 슛. 접고. 그렇지, 형님. 이대훈 중으로 이대훈. 슛. 너무 꺾었어요. 2대2 가자, 2대2 할 수 있겠다. 가는데, 들어온다, 가는데. 1년 전에 11대0으로 졌던 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대등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반대쪽으로 터져내고 있는. 좋습니다. 이대훈 좋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경기가 2대로 끝난다면 경인축구회가 시조 1위가 되고요. 우리가 1위가 됩니다. 주고받는 패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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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공수에서 맞춥니다, 공수에서 맞춥니다. 공수에서 맞춥니다, 공수에서 맞춥니다. 공수에서 맞춥니다. 공수에서 맞춥니다. 공수에서 맞춥니다, 공수에서 맞춥니다. 이대훈 선수가 솔로 플레이 해야 돼요. 안쪽으로 이영대. 길었어요. 패스가 좀 길었어요, 이영대. 뒤로 갑니다. 올라와야 지네요. 이대훈이 올려줍니다. 그러나 몸 맞고 굴절. 이제 다시 역승입니다. 여홍철 좋아요. 여홍철 좋아요. 슛. 여홍철 좋아요. 슛, 여홍철. 슛. 깔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네, 마무리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여홍철이 중간에서 잘 끊었고 마무리까지. 그렇습니다. 수비 위치 좋았고요. 판단 좋았기 때문에 인터셉트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후반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아, 아깝다.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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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깝다. 자, C조 1, 2위 결정전. 경인 축구회와 어쩌다FC의 대결은 2대1로. 경인 축구회가 승리를 거두면서 어쩌다FC가 C조 2위로 이제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인FC는 우승후보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고요. 우승팀을 상대로 해서 이런 대등한 경기를 함으로써 우리 어쩌다FC가 더 자신감을 갖고 8강전에는 더욱 더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라운드의 적토막 고정훈 감독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저희는 8강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용인 스타디움입니다. 우승부가 쎄라는데. 감사합니다. contacts 입이 감사합니다. dado 원 타임 타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